산삼시즌의 영상 나이 엄청나게 먹었네 이게 더 먹었다야 자삼이 아니고 모삼같다 이봐 뇌도 봐봐 이게 나이 엄청나게 먹었거든 자삼인지 모삼인지 모르겠다 작아서 그렇지 연수는 엄청나게 오래되었네 미도 잘 되어 있고 뿌리가 정리되어 있고 좋아좋아 땅이 척박해서 못 자랐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삼의 효능 산삼은 원기회복과 두뇌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몸의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을 예방합니다 대표적으로 면역기능과 성인병 예방 정력부진 갱년기 장애 해소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